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보통 고1, 고2 학생들 아마 많이 그랬을걸요. 아, 절평이에요. 고1, 고2 때 영어 공부 아주 많이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 이제 공부는 이제 시작해봐야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뭘,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떻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시키는 방식이고요. 이 정도 공부량인데 일 안 나온다고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현실 가능한, 근데 영어 절평이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 만약에 지금 4등급이에요. 지금 3등급이에요. 지금 2등급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1등급이 나오지? 그 공부량과 공부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1등급이 막연하게 느껴진 학생들이 이거예요. 뭘 얼마나 어떻게 공부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이겁니다. 5개년 기출 문제예요. 이 정도 분량이 뭐냐면, 1년에 3월달 모의고사, 4월달, 5월이 넘습니다. 6평, 7월, 8월달에 모의사 없고요. 9평, 10월, 수능. 1년에 7번의 전체 시험이 있거든요. 5개년이면요, 정확하게 35회 모의고사 나오죠.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에 있는 단어수거 싸그리다 외웠으며, 그 다음, 문장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근거로 문제 푸는 연습을 했다고요? 1등급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계산해보면, 수능은 리딩 문제가 28개지만, 장문독회 때문에 지문은 25개거든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여러분한테, 일치, 불일치 그래프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정답률이 95%예요. 그럼 19개의 준킬러와 킬러 문제가 나와요. 그럼 한 20개 정도 계산해볼게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요, 700개 지문을 씹어먹었습니다. 모른 단어 수거 1개도 없고, 문장에서 완벽하고, 거의 1000개 아깝죠? 1등급 안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문장으로 계산해드릴게요. 수능은 지문 하나에 약 6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이 정도 공부량을 한 거예요. 4200개의 문장을 해석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요. 1등급 안 나오는 게 거의 힘들 정도의 공부량입니다. 그럼 이제 가문 와요. 그래, 나 5년 동안 씹어먹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뭐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공부량이에요, 또? 하루, 영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10개월을 나눠볼게요. 자, 수능까지. 그러면 1개월에 월 약 문제로 70개 지문을 공부하면 되죠. 30일로 나눠볼게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하루에 2.3개 지문이죠. 뭐요? 잠시요. 고1, 고2 학생들이 그러니까 절평시대 이후로 영어 공부를 좀 증아시한 건 저도 압니다. 저도 하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고3이에요. 하루에 영어 지문 그래도 2개, 3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공부 안 하면 영어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거 별것도 아닌 분량이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혼자 자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3 학생이라면 학교를 갈 것이며 N수생이라면 학원을 가던 독재를 하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공부하는 교재는 공부하는 건 맞는데 결국엔 겹치는 건 맞아요. 어휘나 해석이나 다. 혼자 자습하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래, 이것만 정말 하면 되는데 이걸 하는 법을 몰라요. 뭐야? 기초가 약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약한 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한 2등급, 1등급이라고 해도 주제를 찾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의 근거를 찾는 거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 막연하게 그냥 느낌으로 계속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어휘, 해석, 독해에 대한 공부를 설명드릴게요. 바로 앞에 케이스트에 어휘 공부량 그 다음에 어휘를 암기하는 방법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오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케이스 본 다음에 바로 앞에 케이스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영어 단어 똑같아요. 5개년 기출에 있는 거 싸그리 다 외웠습니다. 거의 모르는 단어 안 나옵니다. 난 하루에 30개 넘어서 외우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아침에 10개, 오후에 10개, 저녁에 10개 이 10개씩 쪼개서 외우면 금방 외웁니다. 밤에 복습 그 다음에 1일, 제가 6일 잡은 게 하루는 복습이에요. 그럼 한 달에 720개 정도 어휘가 나오거든요. 제가 예시를 좀 설명드리면 보통 3등급 되는 학생이 고3 문제 풀면 지문 하나에 한 7개 정도의 어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 거의 1년치 모의고사 분량에 나오는 어휘와 비슷합니다. 제가 몰랐던 어휘랑 비슷해요.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휘 케이스에 설명을 드렸으니 3등급이라고 해도 하루에 30개 외우면 아니 5개월이면 5년치 모의고사는 다 내가 외우는 거구나. 그 다음에 반복, 반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앞에 케이스를 보시고요. 제가 오늘 포인트로 두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문장 해석입니다. 고1, 고2 때까지 많이들 이러죠. 아는 단어 동원해서 이런 느낌이겠지. 감으로 문제 푸는 거. 정말 이러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문장 해석이요. 구문독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이 단위별이라고 하죠. 끊어 읽고 묶어 읽고 있죠. 특히나 후치 수식. 가로 열고 여기서 닫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고1 때 끝났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선생님 저 아직도 그냥 뭐 눈으로 해석하는데요. 정말 큰일 나요. 음이 단위별로 묶는 건 벌써 끝났어야 돼요. 고1 때. 만약에 안 끝났으면 지금 당장 한 달 이내 공부를 끝내셔야 돼요. 수능은 뭐가 다르냐면 문장이 길게 나와요.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까지 갑니다. 참고로 2023학년도 수능은 여섯 줄까지 나왔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단어만 기억납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붕 뜨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막 글이 단어만 머리에 맴돌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 이거죠. 제가 국어를 한번 비유해 볼게요. 혹시 국어 문제 풀 때요. 비문학 학생들 이렇게 푸나요? 가로 열고 닫고 끊어주고 묶어주니? 이거 국어 문제 안 풀겠다는 얘기지? 이게 뭐야?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음이 단위별로 있는 건요. 이건 고1 때 끝난 상태였어야 돼요. 눈으로 보여야 돼요. 아 이렇게 문장이 이게 음이 단위구나. 국어 읽을 때 키워드 잡으면서 읽죠. 근데 영어는 왜 안 해요? 영어 똑같이 언어 문제란 말이에요. 영어 문장이 길어지면요. 두 번째 읽을 때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때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키워드를 잡으면서 읽어야 이 글이 필자가 뭘 말하는지 내가 이해되는 걸로 변해요. 영어는 키워드 잡는 거 진짜 쉽거든요. 뭐냐면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이게 하는 겁니다. 물론 나도 문제 풀 때 수업할 때 s, v, o 이런 거 안 씁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이 문장의 뼈대예요. 수식어구는 근데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육하원칙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과 육하원칙만 들어가면 두 번씩 읽을 때 내가 이해되는 문자로 변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이 쉽게 요기는 대입학 문제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고요. 이거 빈칸 문제도 아니에요. 대입학의 첫 문장을요. 구문도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자 끊어 읽고 묶어 읽어볼게요. 자 온다. 아 이거 원래 분사구문인데요. ing, 주어, 동사 나면은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오고 있다.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 구해요. 18세기와 19세기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다음 장. 개인일기가 되었다. 물론 학생들이 이 단어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중심 작품. 전치사 명사. 형성. 구성. 전치사 명사. 현대주관성의 형성에 개인일기가 중심 작품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서 해석이 벙 떴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 난리가 난 거예요. heart 이거 중심이에요. 심장 아니에요. 또 그것은 뭘까요? 주관성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관성. 그것의 중심에 또 이거 엄청 고창호 문제거든요. 도치구문이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가 바뀌었어요. 또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비동사이다 아니고 있다의 뜻이에요. 학생들이 여기서 해석이 거의 안 된 문장이었어요. 이제부터. 뭐냐면 아 그런데 그 주관성의 중심에는 응용이 있습니다. 적용이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 이성과 비판에 응용이 있죠. 적용이 있죠. 이해해. 세상과 자아해. 근데 그것이 허용케 한대요. 창조를. 지식의 새로운 종류를. 이렇게 끊어 읽고 묻고 읽잖아요. 다섯 번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쵸? 두 번째 글 때 어떻게 한다? 키워드. 뼈대를 남겨야 됩니다. 필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봤어야 돼요. 이게 해석 공부예요. 자 제가 한번 빼볼게요. 수식어구 다 빼고 육하원칙하고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만 남겨볼게요. 100%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할 겁니다. 수식어구 맞지만 언제? 18세기, 19세기. 모는? 개인도 꾸며주도 말에 불과하단 말이야. 일기는? 모다? 되었다. 뭐가? 18, 19세기 일기가 중심작품이 된 거 아니냐. 어디? 주관성의 구성 주관성의 형성에 있어서 18세기, 19세기의 일기라는 게 중심작품이 된 겁니다. 아 18, 19세기에 일기라고 하는 게 이제 주관성이 만들어지는 거에 중심이 된 거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콤마 콤마 사이는 삽입구문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부연설명 수식어구입니다. 여기서 아까 해석을 못했다고 해도 이 문절뿐에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 18, 19세기의 일기라고 하는 게 주관성 형성의 중심작품이 되었구나. 근데 그것이 허용한다. 창조를. 뭐해? 새로운 지식 창조를 만들었다는 거다. 아, 18, 19세기의 일기가 주관성 형성의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의 형태가 나오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문장을 이해한 건데 가로 열고 닫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요. 문장 해석을 학생들이 많이 오해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건요. 끝났어야 돼요. 고 1 때 그것도. 고 1 때 선생님들이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아직도 이게 의미 단위별을 몰라요? 혹시 가로 단위를 모르겠어요? 이거 당장 한 달이네. 빨리 끝내셔야 돼요. 이것만 끝나면 이제 쉬워져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따라가는 게 문장 해석이에요.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글을 읽는다. 그럼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독해력입니다. 문제풀이에요. 이겁니다.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제발. 물어본 것만. 혹시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서 이런 친구 있지 않나? 학교에서. 아무리 봐도 얘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아. 막 단어를 막 나한테 물어보기도 해. 나한테 문장 해석 물어보는데 내가 답도 해. 근데 시험 보면 얘가 더 잘 나오는 애 있지 않니? 혹시 없어요?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건데요. 아니 농담이고요. 꼭 있어요. 얘가 똑똑한 겁니다. 이 학생은 물어본 거만 대답한 거고요. 이 학생은요. 물어보지도 않은 잡 정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달라질까? 정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능은 독해력 시험. 물어본 거만 대답하라는 게 이겁니다. 베이파악은요. 너 이래 주제가 뭐니? 주제만 구하면 돼요. 그럼 혹시 중간에 몇 개 단어를 몰라도 몇 개, 한 뭐 한 개 정도 문장 해석이 잘 안 돼도 만약에 이거죠. 소재 알고, 결론 알고, 수능은 평균 여섯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한 네 문장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네 문장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제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소재, 주장, 결론, 무조건 답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힘 빼고, 힘 빼고. 대충 이런 줄거리구나. 아 근데 주제문 여기 있구나. 문제 풀 땐 오로지 답의 근거만 믿으셔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은 줄거리상에 뭐가 나온 거, 선생님 저 어디서 이거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오답이 낚이는 겁니다. 소재, 주장, 결론.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주제문 찾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업할 때 야 주제문 근거로 문제 풀어 라는 말은 들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주제문을 찾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죄송한데요. 이건 배우고 나서 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제문 찾는 방법은 배운 다음에 익혀야 돼요. 익히는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 꼭 저한테 별안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라도 배워야 됩니다. 주제문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밑줄 어휘와 무감은 틀리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그래서 희한한 걸 얘기할게요. 대입학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그래서 무감과 어휘도 종종 틀리는 겁니다. 왜요? 주제문 찾기 연습이 안 됐거든요. 대입학은 뭐다? 주제가 뭐니? 주제문 찾는 연습이 끝났어야 돼. 그래야 어휘와 무감은은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뭔인데 대입학이 틀리는 학생들은 주제문 찾기 연습이 안 됐으니 어휘와 무감은도 틀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빈칸입니다. 대입학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의 특징? 주제문 찾는 연습이 안 된 거야. 근데 뭐야? 빈칸은 위아래의 관계와 주제에서의 관계성이에요. 주제를 모르니 빈칸도 틀리는 거예요. 아 이거 대입학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주제문 찾는 연습이 끝났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내가 주제 파악을 안 하고 읽으니 강약을 주지 않는 거야 문장도. 근데 문장 문장 문장도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빈칸도 틀리고 그 다음에 저는 어려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삽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문제예요. 말 그대로 줄거리 상적절한 게 뭔이야. 그럼 줄거리만 따라갔어야 돼. 잡종고 다 빼고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로 열고 닫으면서 읽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뭐요? 수능은 딱 세 개입니다. 해석, 어휘, 해석, 독해. 그러면 자기 혼자 공부할 때는 아 5개년 모의고사를 씹어 먹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뭐죠?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배운 다음에 익히는 건데 이 분량을 제가 지금 익히는 분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700개는 자기가 여기서 700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익히는 건데 그 전 단계에 자, 좀 기본 해석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그래, 의미 단위별부터 끊어주고 묶어주는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고. 아, 그건 좀 돼요. 그러면 이제 강약 주면서 읽는 방법. 키워드 자면서 필자가 원하는 대로 답하는, 아, 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해석 능력. 이것도 되는 학생은? 아, 그럼 주제문찾기 연습?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연습. 이걸 배운 다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학습이니까. 학생들마다 이제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등급도 다르고 부족한 부분은 다르잖아요. 저희 Q&A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연구 실장님들이 어, 선생님 저 이 정도 등급이고요. 전 뭐가 좀 부족하고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하시면 연구 실장님들이 친절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일 나올 겁니다. 이런 방식대로 공부하세요. 설명드릴 테니까 어, 궁금하신 사람 더 있으면 저희 Q&A에 와서 질의응답 올리시면 됩니다. 1년 버티면 됩니다. 무조건 일 나옵니다.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